내 생에 첫 초기국수야. 이거 이름만 들어봐. 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날에 닭백쑥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시원한 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응응응. 포슐랭. 무더워지는 여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 어디 없을까요? 야채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초기국수를 이 많은 야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죠. 와 야채 많다. 새로 산 대나무 찜통에 사이드로 먹을 만두도 찔 거예요. 만두가 젖을 동안 닭가슴살을 잘 삶아서 찢어주. 어 고양이한테도 나눠줘야 합니다. 다 먹었어 벌써? 끝났어 이제. 너 밥 먹어야지. 찡찡하는 고양이를 뒤로 하고 우리는 초기국수의 국물을 만들어봐요. 마지막으로 면을 삶아야 하는데 왜 이리 많이 삶는 거죠? 큰일이다. 물 다 먹었어. 삶아진 면은 찬물에 헹궈주고 그 위에 썰어놓은 야채들을 예쁘게 올려줍니다. 나머지는 다 얼음이라서. 육수를 시원하게 먹으려다 아예 얼음으로 먹게 생겼네요. 확실히 시원함은 인정인데. 어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얼음을 녹여보고자 가위로 얼음을 잘라줍니다. 후! 일단 밖은 무더우니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죠. 이전에 없던 엄청난 비주얼의 메뉴. 이게 초기국수야? 초기 빙수야. 빙수야? 어떻게 먹어? 만두 먹고 있으면 알아서 될거야. 소빙 만드는 거에 상당히 애착이 있는 것 같다. 짠! 됐어 됐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확실히 이게 다르네. 쫀득하고 따끈한 만두를 찐뿅해서 꺼내 먹으면. 이거 두개 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갑자기 고민을 해. 어떻게 해서면 비벼봐야 될 것 같아.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돋도봐도 고파 속에 비어주려는 건가? 아 안돼. 근데 초기국수 원래 국물 없이 비빔물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짜은 거 먼저 먹을까? 아니요 난 짜진 거라고 해. 시원해 보이긴 한다. 아 어떤 거 만두? 만두 맛있어. 그치? 나 이거 가끔 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쪄 먹는 게 맛이 다르다. 근데 국물이랑 같이 먹고 싶을 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국물이랑 먹으니까 죽인다. 그냥 면만 먹으면 면밭밖에 안 나. 국물이 어딨어. 난 얼음 안에 녹여서 먹는데 맛있어. 시원한 국물을 넣고 이제야 초기국수 완성본을 즐겨봅니다. 야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야 야 니 국물만 다 퍼먹을 생각만 하지. 오 야 고맙다. 너희 진짜 천재구나. 맛있다. 음 이거네. 야 맛있다. 음 내 생일 첫 초기국수야 이거. 너 이름만 들어봐서える. 나는 개인적으로 황나라 할에 닭백숙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시원한 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반두. 내반두 이 새끼야 내반두. 만두 못 먹게 되지? 야 새끼가 내반두를 먹네. 자 그 다음 곡 갑니다 다들 너 혹시 배부르면 안 된다 배부러요? 안 돼 무한 리필 후 왜 이렇게 양을 많이 했대요? 배고프 갔어? 하면서 계속 헛웃음 쳤어 야채면 이 정도면 다 먹을 거 같은데요? 그러더니 가게도 만들다 보니까 많은 거야 이게 어떡하죠? 너무 많은데 예쁘다 색깔 여러 개 있어서 야채받기 좋네 이거 그럼 우리 최대 고민이냐 야채 안 먹는 거 가져가면 리필하고 또 가져가면 리필하고 그렇게 무한히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또 면이구나 제 생각에 이거 나오면 냉장고에 넣고 심심할 때 꺼내먹어 아니야 너는 면을 어떡해 심심한 쪽으로 왜 꺼내먹어 끝없이 리필되는 초기국수가 여기 있어요 배불러 너 맘 콜라먹었지? 정새끼 나도 먹자 맥주 마시지 말래 나 진짜 지금 다 먹었어 배불러 이거는 액체잖아 이건 액체 아니야? 그럼 국물만 퍼먹어 넣어야 돼 제 생각에 저는 불어도 먹을 거 같아요 너무 의무감을 갖고 먹지 말고 대왕 그릇 등장이요 후! 의무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사이즈네요 빼서 밥 잘 푸신다 면 남겨도 돼 건더기는 그래도 우리 먹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떠 있어서 그래 밑엔 다 물이야 이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거 다 면이야 난 이건 근데 지금 봐도 4인분 넘는데 열심히 수습하려 노력하는 호슐랭 대표 큰손 기획자 야채 굵으니까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서 대단체를 보고 이거 아니면 내일 밥 먹을 때 냉국처럼 국물이랑 먹자 면 말고 내일 어떻게라도 먹으려면 면을 건져내 하얀 것 같아 생각보다 가면 생각보다 가면 이게 다 할 거 아니야 일단 이게 다 다 창조경제야? 말 그대로 면을 뽑아야겠네요 오! 그래도 면은 거의 다 건졌네요 아까 나방에 도와줬네 이랬는데 아까 그 나방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 그럼 진짜 진짜 이 씨 가만 3대를 멸할 거야 이거 나방머리 세고 다 합쳐먹으라 이 새끼야 다 된 거 같아 딱 들어가는데 뚜껑도 있지 않니? 아 그러네요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자 이건 정말로 먹는 데는 끝이 없다 포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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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슐랭